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두 목사입니다. 일본 통일교를 두고 말이 많죠? 그래서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구도 좀 살펴볼게요. 연합뉴스 기사 하나 띄워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42분경에 유세 연설 중에 산탄총에 맞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4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신의 어머니가 종교단체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게 돼서 분노하게 되었는데 아베가 그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테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서는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고요. 다만 초반에 여러 단체들이 거론이 됐었고 현재로서는 정황상 통일교로 보이죠. 통일교와 관련된 자세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보도가 나왔지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 언론사 기사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언론사인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도 제2회고 독일어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어에 좀 능통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 내용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제목 부분인데요. 이 제목 부분은 전 총리 저격 야마가미 데스야와 통일교회의 관계를 동급생들이 증언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소제목 같은데 이 부분은 대학 중퇴 통일교회 시설에서의 시험 발사, 시험 쏘기까지 야마가미 데스야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머니, 즉 야마가미 데스야의 어머니가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야마가미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통일교 때문에 집이 이상해졌다라고 계속 말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20살 때 파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야마가미의 지인들은 결국 이 일이 통일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사에는 야마가미 어머니의 지인의 인터뷰도 있는데 야마가미 어머니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영감상법과도 관련이 된 것 같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영감상법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아베 전 총리가 보낸 영상 메시지가 뭐냐면 작년에 통일교회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에서 진행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인데요. 사실 이때 트럼프,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아베 전 총리 같은 건물급 인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도 다수 이 행사에 영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의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통일교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선명 통일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선명 씨 사후에 통일교가 이제 크게 분할, 분파 아니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한학자 씨 통일교, 문선명 씨의 아내죠. 한학자 씨의 통일교와 문선명 씨의 친남인 문형진 씨의 통일교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에서 좀 싸움이었는데 우선은 문형진 씨 통일교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7월 9일 날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학자 씨 통일교 측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마가미는 신도가 아니다. 그런데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월 1회 행사에 참석했던 신도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가정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쳐 발생한 극단적인 사건이기에 절차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조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은데 7월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통일교, 일본 통일교 관계자가 야마가미 어머니가 1990년대부터 신자라고 이렇게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통일교가 도대체 어떤 단체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금 공식 명칭을 바꿔왔는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는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편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일교라고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씨에 의해 창설이 됐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보이는 이 여성은 문선명 씨 안에 한학자 씨 지금 살아 있고요. 이 문선명 씨에 의해서 이제 창시된 단체가 바로 통일교인데 교리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단체예요. 문선명 씨가 이 땅의 구원자로 재림예수격으로 온 것이고 사망 후 이제 한학자 씨 또한 신격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집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영지 씨 통일교와 한학자 씨 통일교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는 합동결혼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 그리고 남편 신동욱 씨도 이 통일교에서 2009년도에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이 합동결혼식이라는 게 좀 가지치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일교식의 어떤 구원의식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구원과 그리고 통일교의 이제 어떤 교리 자체가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이 참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축복을 받음으로 혈통전환 즉 깨끗한 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교의 어떤 교리적인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체, 기업체, 언론, 학교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일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죠.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정탄산수,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음료가 맥콜 있고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 디오션리조트 다 이제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청심국제중고등학교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 내 통일교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통일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영감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감상법, 이게 영자가 신령하다 영자고 이게 느낄 감자, 헤아릴 상자, 물건 사고 파는 행위에 쓰는 단어죠. 법법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닌 물건인데 상품 이런 것에다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고액으로 파는 일종의 사기행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일본의 변호사들하고 단체들이 협력해서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라는 걸 결성을 해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게 1987년부터 2017년까지 공식 집계된 피해 건수가 3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1조 267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조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피해액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일교 같은 경우는 헌금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명목의 헌금들이 있어요. 해원헌금이라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조상을 구원하기 위한 헌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혼식 할 때 헌금들이 있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사건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본의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관계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베 중심으로 좀 보게 될 텐데 사실 역사가 좀 깊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베의 외조부이고 일본의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고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깊은 인물인데 일본은 이제 양원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원의원은 참의원이라고 부르고 하원의원은 중의원이라고 부르는데 2015년에 주간 아사이라는 언론에서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종교라는 기사가 나와요. 아마 2016년에 시행되는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다룬 것 같은데 그 기사에 보면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하고 통일교의 관계가 나오는데 통일교와 자민당의 관계가 접점을 이루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반공이라는 거예요. 반공. 문선명 씨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승공연합 같은 단체를 만들 때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가 지원자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크리스천 노컨 뉴스 그러니까 CBS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지금도 나오는데 2017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 기사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일본 정가에서는 국제승공연합과 통일교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제승공연합은 1970년대 후반 자민당의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방공 입법 과정에서 재정 지원과 여론 형성 활동을 하는 등 정책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또 통일교는 선거 때마다 자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가 자민당 정권과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보면 통일교 기관지 사상신문 1986년 7월 20일 기사에는 중의원 참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자민당 매파 민사당 150명 후보 중에 130명의 승공추진위원이 당선됐다고 밝혀 통일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조금 더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 밖에도 1991년에는 통일교신자 70명을 국회의원 비서로 파견해 선거 활동을 도운 의혹이 제기돼 일본 사회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연감상법 대책변호사 연락회 사무촌장 와타나베 변호사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통일교신자들이 자민당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목적은 문선명을 세계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고 국회의원들 모르게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동향도 나누고 체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일교 승공연합과 자민당 정권의 유착관계는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이 기사는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 아베와 통일교 그리고 트럼프인데 조금 생뚱맞으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2020년 8월 29일 문화일보 기사인데 트럼프 당선 후 제일 먼저 달려갔던 환상적 친구 아베라고 하는 겁니다. 2016년 11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갔다. 9일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인 신부들로 만난 첫 외국인 지도자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베 총리는 한 달도 안 돼서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신초 45라는 잡지인 것 같은데 당선 후에 이 트럼프와 아베를 연결한 것이 통일교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외교라인이 그 미국 대선이 있을 때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의 연결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뭐 소위 편하게 말하면 핫라인 같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아베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와 굉장히 가까웠던 측근이 통일교와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통일교 중진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학자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학자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5시간 후에 바로 20분간 아베와 트럼프의 전화회담이 성사가 됐죠. 그게 이제 신초 45의 보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일본 정치권과 특별히 아베와 관련된 통일교의 유착관계 그리고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실제로 정황들이 드러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고 앞으로 또 진행 상황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튼 일본의 어떤 정치권력과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의 단체의 밀월관계가 어떤 반사회적인 문제로 튀어나온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테러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고 살인은 뭐 미화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일에 항상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가 좀 끼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조금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되는 정보나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